지난 2013년 7월 이재연 회장의 검찰 구속 이후 오너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CJ그룹의 경영 공백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년 만에 실제 투자 규모가 1조 원대로 추락한 데 이어 올해의 경우 아예 공식적으로 투자 고용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CJ그룹 고위 관계자는 해마다 1월 15일 전으로 1년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해 왔지만 올해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내용조차 없어 발표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최근 10여 년 동안 연초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례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투자를 비롯한 CJ그룹의 경영이 안개 속에 빠진 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연 회장의 공석 때문입니다.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후 CJ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전략기획 책임자로 구성된 전략기획 협의체와 손경식 회장, 이미경 부회장 등이 참가하는 그룹 경영위원회 등을 설치해 경영공백을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대행체계가 3년째 접어들면서 한계를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과감한 인수, 합병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선제적 경영이 3년째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